베리의 헬로 토이 성스러운 봉황의 힘으로 부활의 힘을 주고라! 베리의 헬로 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헬로 친구들 베리예요 친구들 오늘 베리가 토이트리에서 똑다운 장난감은 바로바로 짜잔 바로 봉황 메카니멀 안씨예요 이 안씨는 그리폰 라이더가 크게 부상을 당했을 때 정말 많은 도움을 준 메카니멀인데요 그대는 누군데 남의 둥지를 노리는가 안씨, 염치 없는 부탁인 거 알지만 날 살려다 나를 배신할 때는 언제고 마음 같아선 부숴버리고 싶지만 옛 정도였으니 이번만은 도와주겠다 성스러운 봉황의 힘으로 부활의 힘을 주어라! 오 마치 파이모스의 부활의 불꽃 쓰는 것처럼 안씨도 부활의 불꽃 같은 막 화르르르 자기 몸을 불사지르면서 그리폰 라이더를 구해줬네요 봉황 메카니멀답게 아주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안씨! 그럼 베리와 함께 안씨와 함께 신나게 놀러 가볼까요? 슝슝슝 상자를 뜯으며 바로 안씨! 안씨는 우리 미주리의 메카니멀인데요 미주리의 불같은 성격을 우리 안씨가 잘 보다듬어줘야 할 텐데 나를 찾았느냐? 오 안씨! 그래 너를 찾았어 우와 이렇게 보니까 투명하게 주황색인 부분이 마치 불같아 나를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냐? 아니 너가 진짜 멋있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소개시켜주려고 완치! 내가 좀 멋있긴 하다만 내 메카드볼을 뺏으러 온 게 아니냐? 아니야 아니야 절대 어? 이게 혹시 너의 메카드볼이야? 메카드볼이 이렇게 세 개 있네? 빨간색 노란색? 반반 메카드볼이 빨간색 초록색 같이 있어 이렇게 있으니까 마치 수박 같기도 하고 토마토 같기도 하고 딸기 같기도 하고 되게 예쁜 색깔 조합이다 내 메카드볼을 뺏으러 두는 자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안 가져간다고 안 가져간다고 자 여기 이렇게 올려줄게 친구들 이게 수박 딸기 토마토처럼 생겼다고 해서 절대로 입 근처에 가져가면 안 돼요 이 메카드볼로 나의 멋진 팝업 장면을 보여주지 메카니멀 고! 우와 진짜 멋있어 나의 멋진 날개 자태를 보았느냐 우와 봉황 메카니멀답게 진짜 여기 뒤에 너무 멋있어요 여기는 뭔가 불꽃 표창 같아 로켓트 같이 생겼네? 여기 양 옆에 그리고 꼬리도 그리고 옆에는 멋진 봉황의 발 부분인가? 전투를 하다가 다치면 모두들 나한테 와서 회복 능력을 받곤 하지 맞아 그리폰 라이더도 너가 다 고쳐줬잖아 그러면은 내 고장난 장난감도 고쳐줄 수 있어? 난 봉황 메카니멀 못하는 게 없지 어디 내 앞에 보여줘봐 아니 이 집게 레고인데 어느 순간 이 길이 부러져 있는 거야 아마도 내 동생이 달고 지나간 거 같아 이거 고쳐줄 수 있어? 어디 보자 성스러운 봉황의 힘으로 부활의 힘을 주거라 우와 집게 레고 고쳐줬다 앙 앙 앙 우와 진짜 대단하다 안시 앞으로 고장나는 장난감 있으면 너한테 다 가지고 올게 이 성스러운 봉황의 힘을 너의 장난감을 고치는 데 쓰다니 왜 내 장난감 소중하단 말이야 알겠다 앞으로 딱 다섯 번이다 오케이 다섯 번 쿠폰 으예 그러면 그러면 파이너스처럼 너도 불꽃을 막 쏘도 그래? 왠지 불꽃을 매개로 한 기술을 막 쓸 것 같은데 내가 빔과 함께 대결을 할 때 내 기술을 못 봤느냐 기술! 봤다 오 이렇게 깃털 같은 불꽃 깃털이 막 쏟아지고 그랬는데 내가 한 번 다시 보여주지 날개 있는 보석들에 불이 붙으면서 우박처럼 쏟아지는 스칼렛 헤일 스칼렛 헤일 스칼렛 헤일 스칼렛 헤일 입에서 불회오리를 발사하는 버니 토네이도 스칼렛 어셈블 에 LUX 썬 스톱 네 기술은 여기까지야 오! 멋있는데 근데 뭐니뭐니해도 부활을 해내는게 진짜 짱인거 같애 처 짠! 베리의 고장난 장난감들을 고쳐주는 난시! 나랑 친하게 지내자. 흥! 내 카드볼을 떼고 짠! 날개를 접어서 짠!